더 많이 줬던 이번 시즌인데 오늘 경기에서는 손재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사실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끌고 올라갔던 팀은 꽉키였거든요 네 하지만 두 번의 터치 연결을 잠깐만요 고영준 백성동 연결하면서 들어갔을 때 다시 고영준 백성동 그리고 제카입니다 백성동이 살짝 밸런스를 일키는 했는데 끝까지 패스를 연결해주면서 제카가 손재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앞라인 부분에서 백성동 고영준 돌아가는 거 보고 원터치를 잘 돌렸고요 그리고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는 백성동 고영준 그리고 컵백 제카 아 당근했네요 제카 선수가 올 시즌 한 골 다섯 개의 도움이었거든요 도움이 팀 출근하였어요 아 넣기 넣었어요 넣었어요 일단 예외국 선수가 안 되었냐고 감사합니다.